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쌤이 이제 공개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1탄에서는요.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정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항등식과 미정기수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수의 나누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곱셈공식 변형 딱 요것만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건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3월에 다 학습을 다 하신 부분이에요. 그쵸?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쌤이 넘버 1, 2,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내용의 어떤 곱셈공식 변형을 좀 이제 주제로 삼아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버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제곱, B4제곱, C4제곱 이렇게 이제 더해진 저 결과물을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제목은 넘버 1에 저 아이를 적어놨지만 이 넘버 1에서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은 바로 이거예요. 제곱공식.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는 사실 세트예요. 그래서 이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는 것을 안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안다면 자, 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얘를 알고 얘를 안다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알고 얘를 안다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빵꾸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A의 4제곱, B의 4제곱, C의 4제곱 자, 저 아이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저 아이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 A의 4제곱에 플러스 B의 4제곱에 플러스 C의 4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4제곱은 있잖아.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A의 제곱에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리고 B의 제곱에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C의 제곱에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위에 있는 공식에서 A, B, C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조금 정리를 해주면 요기에다 맞춰서 정리를 하면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에 자,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 2의 과로 안에는 A제곱, B제곱에 자, 플러스 B제곱에 C제곱에 그 다음에 C제곱에 A제곱. 자, 요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알면 돼.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한 거. 그래서 그것을 제곱하면 돼. 근데 요거 보이지?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A제곱. 자, 이건 뭐야? 자, 얘를 또 한 번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무엇일까? 자, 요 밑줄 친 요 아이를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를 좀 아래쪽에다가 살짝 꺼내볼게. 얘는 A제곱, B제곱, 자, B제곱, C제곱, 자, 플러스 C제곱, A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야. A제곱, B제곱이 사실은 AB라고 하는 아이의 전체 제곱인 거고요. 자, 얘는 BC의 전체 제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CA의 전체 제곱인 거죠. 자, 맞아요? 그러면 이게 또 여기. 이 ABC가 이 ABC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똑같이 또 정리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자, CA제곱이니까 그 AB가 여기에, 자, BC가 여기에, 자, CA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차곡차곡 이제 넣어서 정리를 해볼게. 그럼 여기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거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잘 볼게. 뒤쪽 있잖아. 마이너스 2를 붙여서 이쪽에 들어올 놈이 누구냐면은 얘하고 얘가 곱해진 거야. 근데 AB, BC가 곱해지면은 AB 제곱, C가 돼. 그래서 여기를 AB 제곱, C.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BC, CA야. 그럼 BC 제곱, A가 되겠지. BC 제곱, A. BC 제곱, A. 그리고 마지막은 얘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ABC, A야. 그럼 A가 두 개 있잖아. 얘는 A 제곱, B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여기, 여기, 여기 항에 전부 다 ABC가 있으니까 ABC로 뽑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앞쪽을 다시 쓸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보이죠. 이거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ABC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렇게 묶이게 돼요. 이해 되셨어요? 아, 이 아이를 구할 건데 이 아이는 자, A, B, C, C, A를 더한 것의 전체 제곱에 이 ABC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A 내 제곱, B 내 제곱, C 내 제곱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 식이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어떤 식이 같은 식이 될 수 있게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이런 아이가 또 등장을 하죠. 자, 얘는 어떻게 식 변형이 되는지까지 너네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내가 구하면 걔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서 결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얘는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자, 이거의 전체 제곱에 자, 누가 된다? 마이너스 2에 A 제곱 B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C 제곱에 그 다음에 C 제곱 A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알아두셔야 될 또 다른 식 하나는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에 플러스 C 제곱 A 제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누가 되는 거야?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전체 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 B C야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같이 이런 식으로 묶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밑바탕이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지금 조건들이 나왔어. A B B C C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야. 자,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더한 게 2이야. 자, A B C 곱한 게 3이래. 그랬을 때 A 4 제곱 B 4 제곱 C 4 제곱의 값이 무엇이냐? 자, 가볼까요? 자, A 4 제곱 B 4 제곱 C 4 제곱의 값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 거 가지고 구해줘야 돼. 근데 A 제곱 B 제곱 C 제곱 더한 것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걔는 지금 여기 이미 2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을 건데 아, 걔는 2의 제곱이구나. 자, 요건 썼어. 그 다음 마이너스 누가 필요하냐면 2 곱하기, 자, 여기. 자, 이만큼. 자, 이만큼을 X라고 놓을게. 자, 이만큼을 우리 X라고 놓자. 자, 이만큼을 지금부터 구해보자. 근데 그 X라고 하는 애는 아래쪽에 선생님이 식을 썼지. A, B, B, C에 C에 1을 더한 것은 전체 제곱이야. 근데 걔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얘가 1이 되겠죠. 맞나요? 뒤쪽을 보니 마이너스 2 A, B,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필요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없어. A, B, C 곱한 건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안 나왔으면 어떡하면 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두 개 알려줬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해 되셨어요? 자,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해볼게요. 자,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2임으로 자, 여기 누가 돼? 얘는 2가 되는 것이고 자, 얘를 모르죠. 자, 얘가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여기가 몇이야? 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되겠지. 어? 근데 X제곱에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됐네. 그럼 X제곱은 뭐야? 0이네요. 그게 누구예요? 자, 얘가 0인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 얘가 0이었네요. 그러면 얘는 곱해도 뭐 어차피 0이니까 이쪽은 0이고요. 자, 얘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을 해주니 1이 되겠지. 아, 그렇구나. 자, 얘는 그래서 여기 있는 A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냐면은 자, 여기 요만큼의 계산이 자, 그냥 1이었죠. 1. 그래서 얘는 그냥 2.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전체 정답은 4에서 1을 빼니까 자, 2가 되겠지.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의 결과는 2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또 정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내용 안에 자, 이런 식들이 있다라는 걸 챙겨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넘버 2 들어가도 될까요? 넘버 2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곱해진 이 결과물을 구해라. 라는 거야. 근데 A 더하기 B가 나와 있고 B 더하기 C가 나와 있고 C 더하기 A가 나와 있다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라는 걸 구할 거예요. 자, 근데 얘 볼게요. 조건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라고 나와 있고 A, B, B, C, C, A 이렇게 둘둘둘 곱해서 더한 게 2라고 나와 있고 A, B, C를 곱한 게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서 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자, 요런 유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인수분해건 뭐 어떤 식정리를 하건 했을 때 A, B, B, C, C, A 이렇게 좀 예쁜 모양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인수분해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식이 쓰여져 있었을 때 걔를 뭐 순환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순환형. 자, 그랬을 때는요. A하고 B하고 B하고 C하고 C하고 A가 이렇게 있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생각하세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결과물이 지금 여기는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1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가지고 얘랑 똑같은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부터 볼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만약에 K라고 높게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B를 K 마이너스 C라고 쓸 수가 있어. 맞아? B 플러스 C는 K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뭐 C 플러스 A는 K 마이너스 뭐라고? B라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A 플러스 B 대신에는 얘를 자, B 플러스 C 대신에는 얘를 C 플러스 A 대신에는 얘를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 A 플러스 B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자, C 플러스 A가 있는 요 식 대신에 자, 오른쪽에 있는 우변으로 정리된 식을 슥슥슥 대입을 해봤더니 얘는 K 마이너스 C에 자, K 마이너스 A에 자, 얘는 K 마이너스 B와 같이 이렇게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전개를 할 건데 우변의 전개의 식은요 전개의 어떤 그 공식이라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식은 기계적으로 너희들이 딱딱딱딱딱딱 내 식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식이 붙여진 거야. 자, 보면 어떻게 전개를 하면 돼? 자, 얘의 전개에 집어넣어서 전개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자,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B에 자, X 마이너스 C를 우리가 어떻게 전개할까? 자, 얘는 일단 X 세제곱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샥 더해져. 마이너스가 다 있기 때문에 뽑아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X 하나 작은 X 제곱. 그 다음에 X가 내려올 건데 그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탁 곱해. 둘씩, 둘씩, 둘씩. 그래서 여기는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X 붙여주면 돼. 맨 마지막은 탁탁탁 셋을 곱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래서 마이너스가 살겠지. 세 개가 있으니까 A, B, C. 자,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이 전개에 맞춰서 이 아이도 전개를 해보면 K를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의 세제곱이 여기 와야 돼요. 그 다음은 똑같아.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자, K의 제곱이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둘, 둘, 둘 곱해서 더한 거니까 여기를 예쁘게 A, B, B, C. 자, C, A에 여기는 K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지? K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K야. 그러면 여기 K 세제곱이 있는데 K 곱하기 K 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K 세제곱이잖아. K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뺐다? 그럼 여기는 없어지는 거야. 남는 애는 이만큼이 남아. 이만큼. 자, 이만큼이 남는데 이만큼을 예쁘게 정리해볼까? 자, 얘는 A, B, B, C. 자, C예요. 자, 이게 K가 있죠. K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자, 이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B, C. 자,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버 2에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고 하는 괄호, 괄호, 괄호가 곱해져 있는 이 아이는 결국에는 누구랑 똑같은 거였냐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자, 마이너스 A, B, C라고 하는 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자,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식이 둘이 똑같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넘버 2 괜찮나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일 때 A, B 더한 거, B, C 더한 거, C, A 더한 것은 우변과 똑같기 때문에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정답은 그래서 얘는 2에다가 1 곱하고 자, 빼기 3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자, 넘버 2 가지고 우리 인수분해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판문자에 관련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자, 뭔가 인수분해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이하게 이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딱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도 지금 좌변과 우변의 식이 둘이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었을 경우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에 플러스 A, B, C라고 하는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자, 요렇게 곱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좌변에 있는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공식화시킨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간단해지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직접 하려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런 류의 문제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넘버 3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 정리되셨나요? 자, 넘버 3 들어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 요 식을 이제 고칠 건데 이 식이 고쳐져 있는 그런 결과물은 너희들이 이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식을 한번 고치는 과정까지 예, 지금부터 볼게요. 자, 나는 얘를 고치고 싶어. 이렇게 고칠게. 자, 요기 있는 식에다가 얘가 만약에 는 어떤 뭐 값이다. 이렇게 하면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그냥 2를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등식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 내가 2를 곱하고 싶으면 2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서 자, 2를 곱해서요. 안쪽에다가 자, 2를 곱해서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자, 요렇게 만들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2분의 1은 앞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뒤쪽에 2를 아, 곱해서 아, 곱해서 안에다가 다 곱해. 그럼 얘가 2a제곱에 플러스 2b제곱에 플러스 2c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요렇게 되겠지. 근데 요 부분을 자, 2분의 1로 묶어져 있는데 요 괄호 안에 있는 아이를 조금 더 정리를 합니다. 자, 2a제곱을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갖다 쓰시고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이어 바로 쓰고 자, b제곱에 마이너스 2bc 자, 플러스 c제곱 갖다 쓰시고 자, c제곱에 마이너스 2ca에 플러스 a제곱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자, 2분의 1 안에 자, 요 부분이 완전제곱식 이 부분도 완전제곱식 이 부분도 완전제곱식 그래서 이 아이가 중괄호를 딱 치고 a-b의 전체제곱 플러스 b-c의 전체제곱에 플러스 c-a의 전체제곱 자, 요렇게 묶이게 돼요. 그쵸? 그래서 너희들은 아, 이런 과정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b, b, c, 마이너스 c, a 하시면 아, 얘네 똑같은 식이 누구냐면 2분의 1로 묶여서 자, 안쪽은 a-b의 제곱에 자, b-c의 전체제곱에 자, c-a의 전체제곱 자, 요렇게 묶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b, b, c, 마이너스 c, a가 만약에 0이라면 자, 우변에 있는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얘네들이 실수야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고 그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더해졌어. 그래서 결과물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다 0, 0,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a랑 b가 같고 b랑 c가 같고 c랑 a가 같기 때문에 a, b, c가 셋이 같을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0이다. 자, 이게 0이다. 그럼 a랑 b랑 c는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 식에 관련된 내용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들을 지금 나하고 살펴볼 거예요. 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b, b, c, 마이너스 c, a의 결과를 구해라는 거예요. 자,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 a 빼기 b. a 마이너스 b가 5야. 그다음 b 마이너스 c가 3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 좌변에 있는 이 식의 값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걔는 우변에 있는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변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돼. a 마이너스 b는 나와 있지? b 마이너스 c 나와 있지? 누가 없어? c 마이너스 a를 구하면 돼. c 마이너스 a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식을 변변이 더해요. 더하면 b, 마이너스 b가 없어지고요. a 마이너스 c가 되고 자, 얘네 둘이 변변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얘가 8이 돼. 그럼 a 마이너스 c가 8이면 c 마이너스 a는 뭐겠어? 마이너스 8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c 마이너스 a 전체제곱 얘는 마이너스 8을 제곱하면 돼요. 8, 8에 64겠죠? 그래서 얘는 자, 5, 25에다가 자, 3, 3, 9에다가 8, 8에 64 자, 요렇게 더한 것에다가 2분의 1배를 해주면 바로 앞쪽에 있는 식의 값의 결과가 되겠지. 정답을 써볼까요? 자, 얘는 9가 더해지니까 얘가 34에다가 64 얘가 98이네? 98 나누기 2가 되니까 2, 4, 98이죠? 98 자, 2, 4, 8 자, 2, 9, 18 자, 정답은 49 자, 이렇게 구하는 네, 기본적인 문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교과서에 나와있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 한번 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루트 15일 때 자, 그리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더한 게 5야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a랑 b랑 c랑을 곱한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쌤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로 만들어지는 식은 넘버 1에서 했던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더해진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그 다음에 그거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e에 a, b, c, c, a가 더해진 것이죠. 그럼 그 안에는 a, b, c가 곱해져 있는 것은 절대 나와있지가 않아. a, b, c가 곱해져 있는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식은 3승식 자, 3제곱식을 선생님이 좀 알려줄 건데 그거 그 다음 넘버 2에서 a, b, c 곱해져 있는 게 나와있죠. 그리고 a, b, c 곱해져 있는 결과물이 필요했던 것은 자,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을 내가 곱생 공식 변형으로 변형을 해보면 뒤쪽에 마이너스 e, a, b, c 이렇게 곱해져 있는 그러한 형태가 딱 등장을 해요. 그거 이외에는 a, b, c가 곱해져 있는 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곱생 공식 어떤 변형을 통해서는 근데 이걸 물어봐. 이렇게 두 개를 알려주고 자, 그럼 이제 볼게.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루트 15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5란 말이야. 그래서 얘의 식 변형을 좀 해줄 건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내가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루트 15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고요. 자, 쟤는 15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식이 5예요. 여기다가 좌우변에 똑같이 3을 곱해줘서 15가 되도록 만들어. 그럼 얘가 자, 여기 위에다 쓸게. 3a 제곱에 플러스 3b 제곱에 플러스 3c 제곱인데 그것이 15다.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식과식을 이렇게 딱 빼보면 빼보면 이 오른쪽에 0이 되면서 좌변의 식을 가만히 볼게. 아래에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야. 근데 위에 있는 얘에서 이 아래 것을 빼게 되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생겨? ea 제곱 플러스 eb 제곱 플러스 ec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 그걸 양변을 2로 나누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양변을 그냥 2로 나눠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라고 하는 식이 생겨. 자 얘들아 이게 생기면 이게 0이다라는 게 생기면 얘는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다 보니까 이게 0인 경우에는 a랑 b랑 c랑 어떤 거지? 같은 거예요. a, b, c가 셋이 똑같아. 그러니까 a, b, c를 곱하는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루트 15인데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루트 15인 거야. 그러면 a 하나는 몇이지? 3분의 루트 15? 자 3분의 루트 15 3분의 루트 15 3분의 루트 15를 곱하면 결국엔 a, b, c를 곱한 결과물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더해서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c는 0이다라는 게 등장을 하면 a랑 b랑 c랑 같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시계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 시리즈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리한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3승 공식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서 네 이번 공개 특강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있어. 자 이 공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지? 자 얘는 자 뒤쪽을 쓸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자 여기 얘가 등장한다. 자 c 제곱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에가 등장한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플러스 3ab, c야. 자 이렇게 등장을 해.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모양으로 고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요 놈이 뭐야? 방금 정리했던 넘버 3 자 요게 a 마이너스 b의 전체제곱에 자 b 마이너스 c의 전체제곱에 자 c 마이너스 a의 전체제곱 이렇게 묶이고 플러스 3ab, c에요. 되셨나요? 자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너네들이 정리해줘야 될 것 첫 번째 넘버 1 자 기억 자 들어갈게요. 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 만약에 3ab, c랑 등식이 같아진다. 는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0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변이 그냥 3ab, c만 남았다는 얘기지. 자 여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거이면 자 어떤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냐면 아 이거는 a랑 b랑 c가 더해져서 0이 되던지 아니면 a랑 b랑 c랑 같던지 자 요렇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만족을 해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3ab, c가 되는 거야.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니은 다르게 물어볼게.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0이다라는 0이면 자 요게 0이야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의 결과는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얘가 0이니까 이쪽이 싹 0이 되고 자 얘만 돼. 그래서 3ab, c랑 같아지는구나. 자 요것도 알게 되는 거고 자 디귿 만약에 a랑 b랑 c랑 똑같아? 자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 자 누가 되는 거죠? abc가 똑같으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3abc가 되어요. 자 요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곱셈공식 변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인수분해의 문제에서 자 요것도 문제화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자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 자 y 마이너스 z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전체 세제곱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3 자 얘가 x 마이너스 y의 자 y 마이너스 z의 자 z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 그냥 식이 되어버려요. 자 얘랑 얘가 똑같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얘의 세제곱, 얘의 세제곱, 얘의 세제곱이지? 그렇게 해서 더해진 거는 자 뭐가 필요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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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진 이게 필요해. 그래서 얘가 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z 마이너스 x가 딱 되는 순간 여기에 블라블라 2분의 1에 블라블라 중가로에 블라블라 이렇게 있고 뒤쪽은 3abc니까 3에 x 마이너스 y에 y 마이너스 z에 자 z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z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0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했는데 곱셈 공식 변형의 식으로 아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은 요거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z 마이너스 x다. 자 이렇게 되는 문제로도 출제가 꽤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넘버 3까지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정리한 것은 시험 전에 한 번쯤은 아 내가 여기 있는 식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다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중간고사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또 다음번 공개특강으로 너네들을 좀 도와주러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